세계 선교학회 시드니 대회 평가회가 열렸습니다. 한국 얌스 펠로우십 주체로 열린 평가회에서 세계 선교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박보경 교수는 앞으로 신진 학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이날 평가회에는 세계 선교학회 총무로 선출된 아신대 이명석 교수를 비롯해 시드니 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. 참석자들은 인큐베이션 아카데믹 등 한국 얌스 펠로우십의 지난 1년 활동을 보고하고 시드니 대회에 참가한 소감을 발표했습니다.